소원이 이뤄지는 길, 선한 상권, 감각적인 등 하늘길의 고유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마포구가 이런 정체성을 담은 참신한 영상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0일까지 하늘길 영상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합정동 하늘길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하늘길 영상 공모전은 하늘길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는 3에서 5분 이내에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9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영상 주제는 하늘길 일대와 소원광장, 소원볼, 또 양화진 묘원이나 절두산 순교성지 등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한 하늘길 영상 공모전은 대상 수상자객의 최대 300만 원을 시상하며 선정작은 하늘길 페스타 오픈식과 하늘길 홍보부스 내에서 상영됩니다. 소원이 이뤄지는 길 하늘길 영상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처 등 기타 사항은 하늘길 감성충전소로 문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